아무도 없는데? 이게 뭐지? 여긴 어몽어스? 엄마? 이리? 어머니, 망상 기린 강공 어? 일어날 어이, 학교 가기싫어, 발사 대화 기대하니 자. 이거 먹고 기분 풀어 어! 야와랑 볶아나, 다행다리, 다행어들 저기 같은 inform waters 뭐야 여기 교실이 있나? 선생님 물어볼게요. 뭘? 뭐하는거야? 들어온다 했잖아요. 야 여기가 어디지? 난 누구지? 누구세요? 안녕? 너가 내 짝이구나? 앞으로 잘 지내보죠. 여기가 어디지? 학교! 왔다 계약했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학교! 왔다 계약했지? 뭐지? 이 익숙한 느낌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학교? 왔다 계약했지?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또 시작인가? 이거 정말 예쁘다. 우와 실물이 더 예쁘잖아. 우와 실물이 더 예쁘잖아. 이게 뭐야? 곰팡이! 곰팡이가 미니? 이건 내가 가지마. 원하던 바입니다 어머니. 곰팡이가 미니? 아니, 뭐야? 어? 왜 계속 미니리야? 작은누나 생일 축하해! 하 러스따 룸이 나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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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한 짠 룸이 가토가 토카 토카 하 러스따 룸이 나 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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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한 짠 룸이 가토가 토카 토카 아 Christmas 해 자금니나 울지마 야아 아 깜빡했다 자금니나 조용해 동생을 동물원 원숭이 우리 안에 두고 온 죄로 체포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일이니 쩜이야. 아 일부러 그런거 아니에요. 아 어떡해. 엄마 나 어떡해. 엄마. 쩜이야. 시간이 다시. 이리를 원숭이 우리 안에서 빼내야 돼. 동생을 동물원 원숭이 오리안에 두고 온 죄로 체포합니다. 동생을 동물원 원숭이 오리안에 두고 온 죄로 체포합니다. 아. 안 돼. 왜? 나 아니야. 어. 어.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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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 돼요 똥아 언능 나와라 뚝딱 똥 싸세요 똥을 싸세요 보들보들한 똥을 싸세요 똥코에 힘을 빼세요 그래야 똥이 잘 나온답니다 아 뭔가 뭔가 이상한데 코울 코울 어딨지? 코울 뭐야 갑자기 종종? 우와 뭐야 사라져요 왠 돼집이 없다는 소리지? 아 시원하다 뭔가 몸이 원래대로 돌아온 느낌인데? 뭐야 내가 왜 쓰레기 봉지? 이게 어떻게 되는지? 귀를 lucky 응 응? 내가 어디 가스어? 아 이거 민チャミ아 혼를 сделали 아네 아유 엣다 이끄ervation 스윙 서윙 아유 아니... 아니... 아아 아유... 사람 사과려고 내 아유 에어어어 야 고고마다 이리 엣! 안 잊고 오면 캔디 시동 가! 오오오!! 넌 죽었어 죽긴 뭘 주면! 뭐하는 거야 아주 그냥 길거리에서 참 대 가보는데 창피하게! 빨리 집에 앉아와 너는 가던 길 나가지 왜 남에 따라서 시비야! 빨리 집에 앉아! 주..죄송합니다! 하핫하핫 구경났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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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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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 야! 너냐? 우리 애아들 시비건게? 아니 제가 시비건게 아니라요... 엄마! 엄마! 어떻게 잡힐까? 뭐야? 지금 저 아줌마 자기 딸한테 엄마라고 한가? ㅋㅋ 아직은 절 없는 나이 알아 죄송합니다 저희 딸 정신이 조금 그래서요 여보세요 뭐야 똥마려우면 화장실을 가세요 게임을 시작하기 게임? 지금 통장 나에게 777만원을 입금해 지금 통장에 7원도 없는데 무슨 소리세요 우리 그때 못다한 이야기가 있지 않아? 그 이야기 저랑 하는 게 어때요? 그럼 또 저기에 넘어간다고? 누가 그렇게 오래 통화해 빨리 나와 밥 먹으라고 대체 몇 번을 불러 몇 번을 다섯번째 continue 그가 방역으로 돌아올까요? 방역으로 돌아올까요? 게임을 시작하지 우니스 점 점 점 더 깍고 싶어서 우아아아아악 이 아이스크림이 누구의 것이냐? 내 아이스크림! 잘못했어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서 거짓맞아갈 수 있대! 저런! 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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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이 아이스크림이 누구의 것이냐? 바뀌었어! 아이스크림 공개